이게 뭐 끝난 사이클은 전혀 아니겠죠 이제 겨우 초입 단계에서 얼리 단계 1에서 10으로 따지자면 한 3 정도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서 계속 종목을 발굴하는 재미가 앞으로 최소 2년 길게는 9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S&P500 또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1년 반 동안에 15배는 올랐으니까 그 정도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겠죠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이 AI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한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보면 아무리 못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3분의 2 정도는 IT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IT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 있을 거고 또 그 기술주와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이 있을 거고 또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나 하드웨어를 까는 그런 쪽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다 더했었을 때 대형 기술주 플러스 IT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한 65% 정도 가져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다 이게 AI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비중도 제법 가져가는데 앞으로 어떤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좀 시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가치주라고 얘기하죠 원자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소비제 관련된 건설 소비 같은 정도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기는 가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성장주 유지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어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는 대표적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엔비디아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고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성공한 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인터넷 시대랑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하드웨어를 먼저 깔잖아요 당연히 새로운 거니까 마찬가지로 AI도 하드웨어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 센터겠죠 엔비디아 칩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지금 수요가 너무나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바틀넥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의 흐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수요와 공급 차원에 있어서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PER이라고 얘기하는 단순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PER이 엔비디아가 한 32배 정도 돼요 지금 S&P 500의 PER이 한 21배 정도 되니까 이게 거의 1.5배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싸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이라는 게 보시면 올해만 해도 이익 증가율이 100% 이상 나올 거고요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20% 이상 정도 나올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익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이라고 해서 PEG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같이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비싸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S&P 500의 이익 증가율이 겨우 10%면 얘네는 20%니까 100% 20% 이런 상황이니까 이 PEG 레이셔가 훨씬 더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스코 시스템즈랑 비교를 좀 많이 하거든요 시스코 시스템즈가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었거든요 지금 이 엔비디아가 AI 인프라를 깐다고 치면 95년부터 해서 사이클을 쭉 보시면 한 앞으로 5년 사이클이다 길게는 7년 사이클이다 이렇게 봤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스코 시스템즈를 쫓아간다면 시스코 시스템즈가 바닥 대비해서 고점 완전히 형성할 때까지 40배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바닥 대비해서 오른 폭으로 보면 한 6배? 좀 많이 오르면 한 7배 정도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니 아직까지 정답은 없죠 그래서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익을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 계속 이익이 늘면 주가는 계속 갈 거고요 그 이익에 느는 폭이 S&P500을 훨씬 더 윗돈다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면 아무리 못해도 앞자리 수가 바뀔 거다 즉 한 단위가 더 늘어난다 즉 지금 900달러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1000달러는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많이 올라가면 과거 시스코 시스템즈 똑같이 쫓아간다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배 3배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겠고 지금 AI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과거의 다른 사이클들에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고점과는 거리가 좀 있다 그래서 팡이랑 마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포함한 대형 기술주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작게 보면 한 30% 많이는 7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AI 관련 주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대형 기술주를 제외한 중소형주들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100%에서 200% 정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짧게 세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천천히 한 20%씩 올라서 앞으로 5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정답은 없으니까 결국은 얼마나 이익이 늘어나는지를 보시면서 이 AI 사이클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는지도 보시면서 물론 어쨌든 지금 들어온다는 건 맞고요 앞으로 어떤 고점을 만들어내는 형성 구간이 얼마나 걸릴지 좀 판단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와 비교하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주 긴 사이클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95년부터 계산하면 거의 15년짜리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20년짜리 이렇게 긴 사이클이었단 말이죠 물론 중간에 굴곡이 있었지만 그런데 처음에 인프라를 깔았던 시기로 계산하시면 1995년부터 2000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이클은 AI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쓰기보다는 대부분 랩탑으로 쓰죠 오픈 AI를 쓴다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는 그런 형태로서 쓴다든지 PC를 쓰면서 오도비를 이용해서 동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 편집을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쓰고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인프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를 깔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 즉 특히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과거 95년에서 2000년에 나왔던 사이클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좀 더 빨라지면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 매출을 일으키겠죠 그게 이제 엣지 디바이스가 나오고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AI를 이용한 뭔가 매출을 창출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 과거 20년짜리였다면 이번에는 20년은 아니고 훨씬 더 짧고 굵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아는 혁신 사이클을 좋아하시는 캐시우드 같은 분은 앞으로 3년 안에 다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를 종목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인터넷 사이클의 압단 그러니까 5년짜리 나왔던 거에 지금 현재는 재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연히 인터넷 사이클을 잘 유의주시 하셔야 되는데 그때 보시면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냐면 생산성의 상승의 폭을 보면 돼요 우선 처음에는 인건비가 주니까 그 부분이 생산성을 높여줄 거고 나중에는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니까 또 생산성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숫자가 그냥 생산성 지표로 보면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을 잘 보시면 생산성 지표가 연간 상승률이 0.8%대에서 크게 확 오르면서 2.3% 2.4% 시대로 가요 연간 그러면서 그게 엄청나게 긴 사이클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s&p500이 연평균 18% 상승을 하고 나스닥100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연평균 40%의 복리 창출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생산성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 ai 사이클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숫자화 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작년 3, 4분기입니다 작년 3, 4분기의 생산성 지표가 1%대로 높아졌고요 그리고 4, 4분기로 들어가니까 2%대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1, 4분기 지표가 나오겠죠 이게 또 2.5% 상승률을 보여준다 그럼 이게 똑같은 리피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성 지표가 꺾이지 않는 한 즉 연간 단위로 2.3% 2.4%의 상승률을 계속 보여주면 그런 상승률이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때 95년 2000년에 비슷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나오고 있는 생산성 지표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터넷 때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까지도 생각해요 그래서 더 세게 굵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리스크는 뭐냐면 업사이드 리스크예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쉽사리 팔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생산성 지표를 보시면서 이게 연간 단위로 2.5%씩 상승을 한다 그러면 옛날의 사이클보다 더 세다 그러면 옛날의 상승률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나하스닥이 그 5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 533%나 올랐단 말이죠 지금 나하스닥이 2022년 바닥 대비해서 오른폭으로 계산하시면 이제 한 60% 정도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생산성 지표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 정도로 오르지 못하겠죠 그리고 끝나겠습니다 끝날 거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생산성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같은 페이스 아니면 더 높은 페이스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AI가 얼마나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지 얘기할 때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부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얘기는 정말 오르기 전부터 해주셨던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계 각층으로 AI의 파급 효과가 더 많이 빠르게 확산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우선은 지금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까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는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우스갯소리로 전력 소비가 너무 높아져서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아니면 대형 기술주들이 북극에다가 데이터 센터 왕창왕창 늘린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smci가 그런 종목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종목이 되는 거고 엔비디아 칩을 이용을 하면서 그리고 냉각 시스템도 만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사실 smp500 또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15배는 올랐으니까 그 정도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또 그 엣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정답을 못 내린 게 도대체 엣지 디바이스가 뭐냐 이거죠 일부에서는 지금 pc형 관련돼서 ai를 탑재한 pc가 앞으로 전체 올해는 전체 매출 중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니면 출하 물량 중에서 20%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내년에는 40% 정도 될 거다 절반 가까이 된다 내후년은 더 올라가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pc가 ai를 이용하는 그런 엣지 디바이스가 될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랩탑이 되는 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제일 획기적이었던 게 우리가 다 들고 있는 이 핸셋 그렇죠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도 ai를 탑재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맞냐 아니면 굳이 이렇게 막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거가 아니냐 그래서 아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보이스 레코리션으로서 어떤 디바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냐 엣지 디바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답을 아직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가지고 나온 비전 프로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너무 커 돌아다니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가 레이벤 안경을 또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지 아직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뭔가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를 또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정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쨌든 인프라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에 지금은 투자를 하고 그런데 뭔가 엣지 디바이스가 나왔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매출을 엄청나게 일으켜 줄 것 같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 타고 그리고 또 이게 이걸 이용해서 뭔가 애플리케이션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나올 것 같다 그럼 관련된 주식을 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클이 아직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끝난 사이클은 전혀 아니겠죠 이제 겨우 초입 단계에서 얼리 단계 1에서 10으로 따지자면 한 3 정도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서 계속 종목을 발굴하는 재미가 앞으로 최소 2년 길게는 9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재미있는 어떤 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역시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재작년 10월이 미국 시장이 바닥이었잖아요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작년 3월에 엄청나게 바닥을 찍을 거다 그래서 엄청나게 더 많이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못 사셨어요 사실 이 차트로 보면 이 컵핸들 차트로 보면 2022년 8월에 더 하락하는 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월에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3월에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그 2022년 8월에 고점을 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텀피싱 존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때 엄청나게 사셨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 3월에 또 기다리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바텀피싱이니까 잘 못 찾기 때문에 못 투자했다고 하시더라도 이제는 투자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컵핸들 차트라는 거는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나서 2022년의 고점 또는 2021년 말의 고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때가 상승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장이 얼마나 갈 수 있냐면 아무리 못해도 3년 간다 길게 가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6개월도 안 됐죠 사실 이 고점을 뚫기 시작한 게 올해 초니까 이제 겨우 3개월 됐다고 치시면 앞으로 2년 반 정도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계를 좀 내봤어요 보통 컵핸들 차트가 고점을 다시 뚫고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어지느냐 그랬더니 중간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한 33개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년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죠 그리고 평균값으로 내면 얼마가 나오냐면 45개월이 나옵니다 그럼 4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니면 올해 연초부터 3년 아니면 4년 정도의 상승장이 나오는데 이 시기에 고점 뚫기 시작한 시기부터 얼마나 오르느냐 평균치를 내보시면 최소 47%에 정말 많이 오르면 120% 올라요 그럼 지금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정답이 없는 거고 이건 물론 이익이 꺾이거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큰 변화가 오면서 이제 끝났다 아니면 경기 침체가 앞으로 1년 안에 올 거다 아니면 6개월 안에 올 거다 이런 시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고점이 옵니다 그게 빨리 오면 고점도 빨리 오는 거고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계속 1년이 지났는데 또 안 온다 또 1년이 지났는데 또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죠 지금 경기 침체가 1년 안에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가 맞죠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때 또 1년 안에 온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1년 안에 또 안 온다 이렇게 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최소 3년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 한 40%에서 10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벌써 이미 고점 대비해서 제법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빼고 그렇게 계산하면 미국 증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증시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어야 될 거예요 방금 경기 침체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눈여겨봐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경기 침체가 빨리 오게 되면 아주 부러지는 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부러지는 장이라는 거는 고점 대비해서 약 25% 이상 빠지는 장 이런 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어느 시기에 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시장은 오르다가 끝내고요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제 지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뭘 봐야 되냐면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은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첫째는 소비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득 증가 얼마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등등 이런 걸 보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같은 AI 시대는 생산성입니다 왜냐하면 GDP라는 게 총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면 GDP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경기 침체가 어느 시점에서 올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주식 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금리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는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주는 게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기가 급락할 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5.2에서 5.5인데 만약에 금리를 지금 대비해서 1.5% 내리는 그 시기가 오면 제가 볼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5% 내리는 것까지는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1.5% 내리고 나서 더 빨리 카멘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금리를 더 내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 내리는 기간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2년 동안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간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 기간 안에는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니까 그런데 이제 1.5% 내려주고 나서 그렇게 되면 지금 5.25에서 1.5% 내려주면 계산하면 한 3.5%에서 3.4% 사이잖아요 이 금리보다 더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이건 경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에 안 좋음을 두려웠기 때문에 금리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익이 막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를 얼마나 빨리 세게 내리느냐 이제 금리 올리는 건 없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 타이밍 자체가 금리를 1.25 1.5% 내려줄 때까지는 안 파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내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코멘트가 우리 앞으로 금리 더 많이 내려야 되라고 나오면 그때는 진짜 빨리 도망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명은 도망가 se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